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근거 없는 괴담까지 돌면서 마스크 품귀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켠에는 생업을 제치고 격리 환자를 돕거나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바구니를 든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두고 왔거나 구하지 못해 불안해하던 시민들은 한숨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 마스크는 총 130개가 나눠졌는데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시민들은 광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4일부터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재봉틀로 손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에는 이처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 적혀 있고요. 마스크는 유기농 천으로 돼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일요일인 모레까지 1,500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고 이후에는 모금도 받아 신종 코로나 확산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마스크 나눠주기 봉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생업을 제쳐두고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 노한복 씨를 비롯한 30여 명의 시민들은 광주 21세기 병원 환자들이 격리된 소방학교에서 생활관 청소와 배식을 도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루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고댐보다 격리 환자들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 더욱 큰 기쁨입니다. 이외에도 기차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손세정제를 뿌려주거나 무료 급식이 중단된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나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움직임은 5.18 때 주먹밥을 나눴던 광주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